드디어 때 좀 지나고 나온 노래를 많이 모르실 거예요. 많이 호흡해 주실 거죠? 네. 자, 그럼 비트 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항상 행복하세요. 방금 전에 친구들하고 유튜브 영상을 찍었는데요. 지금 축제라 소리가 잘 안 들려요.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도 이해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대명인님들. 친구 아시죠? 저는 방영환입니다. 네, 이 친구는 친구들이시죠? 이 친구는 이제 학생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 빈젠트 시설하는 노래 아세요? 네! 아, 뻥치면 얼굴이 이렇게 나와요. 알아요, 몰라요? 몰라요. 제 이름으로도 안 해. 오늘 이재진 씨? 네. 별로 잡고 오세요. 그때 염수떵 치러 보냈어요. 얘는 토중땅 먹으러 오네. 얘는 놀러 오네. 얘는 똥 치러 오네. 얘는 이제 곧 일하러 오네. 이 친구하고 오늘 같이 나가는데요. 이 친구는 춤추고 저는 노래 부릅니다. 꿈이 없어도 지심 있게 하겠습니다. 영목임은 신사람. 네, 정말, 정말. 여러분, 제가 부를 노래는 유리오 때 좀 지나고 나온 노래라 많이 모르실 거예요. 많이 호원해 주실 거죠? 네. 여러분, 비트 주세요. 잘오는 비트 주세요. 양복이 이 원시 상이. 여름이 풍박해. 내를받는 내. 양복이 이 원시 상이. 왜 맞을까? 왜 맞을까? 원인은 한가리 두어 있면서 늦어갈 땐 몸을 내려 늦어 내도 나올 적일 뿐이 없어 절차 내다가 이 눈만은 도망가다 목잡히었어 나를 만난 난 배로다 하하하하 웃어 이 집이 비웃으며 하하하하 웃어 호호호 웃어 어린이 하하하하 웃음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빛낸 거기나 뭉쳐먹지 산불 없는 건반이 이 어린 집이 구워 이 생집이 구워져 여러분 박수 주세요! 아버지가 모아줘 아까우천 대산에 앞으로 마지막에, 마지막에 사비도 없었어 롤롤롤롤 롤롤롤